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워보수학관광중고로 새롭게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바이러스 선수사 이영석입니다. 자, 2018 배워보수학관광중고 시간에는요. 이제까지는 또 다른 수업 방식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역별, 분야별, 즉 호텔, 식당, 공항, 은행, 병원, 판매 등등의 표현 위주의 수업이었다면요. 올해는 중국어의 새로운 기초학습을 위한 말하기 중심의 이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을 새롭게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매 강마다 중국어의 주요 패턴에 따른 문장 만들기 중점의 패턴 중국어와 그것을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유용하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고로 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중국어 교재에서 흔히 보던 눈으로만 바라보는 중국어 교재가 아닌 직접 교재를 뜯으며, 접으며, 펼치며, 종이접기 방식의 손으로 느껴보는 중국어 교재를 있어 보이게 만들어봤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요.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설레임과 긴장감으로 가득 찬 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는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먼저 이 교재의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배우법사 관광중고 교재는 매 강마다 두 개의 중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첫 부분에는 중국어의 주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고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고가 보일 겁니다. 또한 다른 교재에선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점이 보일 겁니다. 교재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매 장마다 가운데 점선이 보일 겁니다. 그 점선을 따라 교재를 반 접으시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고가 보일 겁니다. 보통 우리는 그동안 중국어 문장을 보면서 우리말을 해석하는 훈련을 많이 해왔을 텐데요. 그 방법도 좋지만 역발상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중고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즉, 한골을 보면서 중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반복적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직접 교재를 뜯으며 접으며 펼치며 종이접기 방식의 손으로 느껴보는 중고 교재를 있어 보이게 말이죠. 그리고 다른 교재와 달리 무조건 남기가 아닌 이해를 통한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공부를 제시하고자 교재를 깨끗이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뜯고 접고 펼치면서 손때를 묻히며 공부했던 영어 사선식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누가 누가 더 더럽게 손때를 묻히며 공부해볼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만요. 올해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해보면서 힘차게 시작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먼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중국어 발음 옆에 그리고 밑에 친절히 한국어 발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올해도 다 같이 빨간 펜을 들고 한국어 발음 위에 성조를 그리면서 역가락 느리듯이 읽어보는 발음 연습을 변함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발음 위에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성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짓고 넘어갈게요. 중국어의 성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성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성, 2성, 3성, 4성 1성은 높은 음을 길게 빼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 마 2성은 쌀게 감아쳐 올라가죠. 마, 마 제주도 말이 있죠? 기, 기 3성은 쭉 길게 내려옵니다. 해볼까요? 마, 마 소가 어떻게 울어요? 음에, 음에 4성은 짧게 첫 음을 탁 쳐줍니다. 어떻게? 마, 마 우리 제주도 어머니 많이 쓰시죠? 마, 먹으라 마, 먹으라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중국어는 발음이 같아도 성조가 다르면 뜻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 주느냐? 이것은 바로 음의 길이에 달려있습니다. 즉, 1성과 3성인 홀성조는 길게 소리를 내죠. 어떻게? 마, 마 2성과 4성, 짝성조는 짧게 소리냅니다. 어떻게? 마, 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국어 성조에는 살짝 잡아주는 경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경성은 혼자 쓰이지 못하고 항상 단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손 모양도 같이 살짝 잡아주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한번 해볼까요? 마, 마 이때 주의할 것은 경성은 원래 발음 위에 성조 표시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요. 우리가 성조 표시할 때는 음가를 느끼기 위해서 한글 발음에 살짝 점을 찍어 표시해주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말 표현을 먼저 툭 던져놓고 중거를 떠올려보는 시간 2, 3초간 짧게 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어 표현을 같이 말해보면서 무한 반복적으로 복습해보는 수업 해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문장 맨 끝에 말을 갖다 붙이는 가장 일반적인 일반 음음문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그리고 접힌 아래쪽에는 중거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거를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 한글을 보면서 중구어 단어를 떠올리며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2018 배고프와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다음 문장 갑니다. 오다! 라이? 옵니까? 라이마? 당신 옵니까? 니 라이마?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가다! 취! 갑니까? 취마! 당신 갑니까? 니 취마! 먹다! 취! 먹습니까? 칠마! 그는 먹습니까? 다 칠마! 마시다! 허! 마십니까? 험마! 그는 마십니까? 다 험마! 보다! 칸! 봅니까? 칸마! 그녀는 봅니까? 다 칸마!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 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형석의 핵심쿠콩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듣다! 틱! 듣습니까? 틱! 마! 그녀는 듣습니까? 다! 틱! 마! 사다! 마이! 삽니까? 마이! 마! 그들은 삽니까? 다! 먼! 마이! 마! 팔다! 마이! 팝니까? 마이! 그들은 팝니까? 다! 먼! 마이! 마! 말하다! 쑤어! 말합니까? 쑤어! 마! 그녀는 말합니까? 다! 쑤어! 마! 필요하다! 야! 필요합니까? 야우! 마! 당신은 필요합니까? 니! 야우! 마! 괜찮다! 거의! 괜찮습니까? 당신은 괜찮습니까? 니! 거의! 마! 좋다! 하오! 좋습니까? 하오! 마! 이것은 좋습니까? 쩌거! 하오! 마! 예쁘다! 하오! 칸! 예쁩니까? 하오! 칸! 마! 저것은 예쁩니까? 나! 하오! 칸! 마!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놓은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국의 학습무표입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국어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험머디 중국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중국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핵심 포인트만을 살짝살짝 짚으면서 이해를 돕는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정리하면서 문장 속에서의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쉽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그리고 접힌 아래쪽에는 중고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고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는 아침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시간이 이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한자 이를 조자를 사용해서 자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은 표현으로는요, 우리말 한자 윗상자를 갖다 붙여서 두 글자 자오 샹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침 편안, 즉 아침에 편안하십니까?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자오 안 이렇게 인사하고요! 우리말 한자, 조을 호자는 뜻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좋다, 두 번째 안녕하다, 세 번째 잘 지내다와 같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인사 표현인 만큼 두 번째 안녕하다는 뜻으로 합쳐 보면 아침 안녕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말해 볼까요? 자오 샹 하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 뜻을 이해하면서 쭉쭉 이어나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라는 저녁 인사 응력해 본다면 저녁 안녕! 이란 결합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조자의 반대인 늦을 만자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원 샹 하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잘 자라는 인사는요! 저녁 편안! 밤새 편안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와 난! 이렇게 결합되어 상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이해하면서 외워보신다면요! 쉽게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멋진 자기만의 안기법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보수와 관광중고의 학습목표이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좋은 꿈 꿔라는 잠잘 때 툭 던질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말 한자 꿈 몽자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꿈을 꾸다라는 단어의 구조는요! 만들다 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어멍! 이러한 두 글자의 결합인데요! 근데 꿈은 꿈인데 좋은 꿈을 꾸어야겠죠! 그래서 하오멍!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목적어에 수량사를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한계라는 의미의 이거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주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회화에서는 이때 한일자를 생략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합해봤더니 주어가 하오멍!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랜만입니다라는 표현 그 역시 뜻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말 한자 조울호자가 형용사 앞에 쓰였을 때 아주 꾀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뜻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중고는 위치에 따라서 그 뜻이 변한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다라는 의미의 우리말 한자 오랠구자 앞에 아주 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아주 오랫동안 중국어로 하오지오! 이렇게 결합이 되고요! 만나다 라는 의미의 단어는요! 찐엔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이때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뿔을 갖다 붙이게 된다면 만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났네요! 라는 이렇게 이해하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잘 지내세요! 라는 말 역시 우리말 한자 앞에서 배웠었죠? 조울호자의 역할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좋다! 두 번째, 안녕하다! 세 번째, 잘 지내다! 와 같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 번째 뜻으로 받아들여서 당신, 잘 지내다! 까! 라는 결합으로 이해한다면 니, 하오, 마!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지내세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동사 뒤에 따라 보는 우리말 한자 어들, 득자 용법입니다! 이 단어는 중국어로 더, 덜어 읽으면서 그 뜻은 머무하는 정도가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내는 정도가 라고 말하고 싶다면 워더, 이렇게 말하고요! 응용해서 말하는 정도가 라고 말하고 싶다면 슈워더, 또는 오는 정도가 라고 말하고 싶다면 라이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 정도가 좋다, 나쁘다를 그 뒤에 붙여주면 멋진 표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내는 정도가 어때요? 라는 단어 결합으로 지내다, 정도가 어때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워더, 점, 머, 양!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 대답 역시 잘 지냅니다! 라는 말은요! 지내는 정도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워더, 헌, 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만약 잘 못 지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지내는 정도가 안 좋다라고 의해서 워더, 뽀, 하! 이렇게 용용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형석의 핵심 국어기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고 부분으로 돌아가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중고편을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아침 인사 갑니다! 아침 편안! 이라는 구조로 봐서 자오한!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아침 안녕! 이라고 해서 자오샹하오! 이렇게 말했고요! 저녁 인사 볼까요? 저녁 안녕! 이라는 구조로 받아들이면 완샹하오! 이렇게 말했죠!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저녁 내내 편안하세요! 라고 해서 완안! 이렇게 정리했고요! 좋은 꿈꿔라는 말은요! 만들다 한게 좋은 꿈! 이라는 구조로 봐서 주어가 하오! 멍! 이렇게 말했고요! 오랜만입니다! 라는 말은요!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났네요! 라고 해서 하오지우 부진! 이렇게 말했죠! 잘 지내세요! 라고 한 분을 묻고 싶다면 당신 잘 지냅니까? 라는 문장 구조로 봐서 니 하오 마! 이런 구조로 봤고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은요! 지내는 정도가 어때요? 라고 해서 보다 점 뭐야! 이렇게 말했죠! 그에 대한 대답은 잘 지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지내는 정도가 아주 좋아요! 라는 구조로 봐서 보다 헌하!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